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적 미신 때문에 며느리와 손주 동시에 연 끊기게 생긴 그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봅시다 제목 며느리한테 유산기가 좀 있어가지고 입원하고 있을 때 제사를 억지로 강의했다가 연 끊기게 생겼는데 이게 며느리입니까? 며느리들한테 묻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초기부터 하연을 하고 유산기가 있어가지고 결국 다니던 직장도 휴직하고 계속 집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하연이 지속됐고 유산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산모랑 아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두 달 동안 입원을 했었고 마지막에 어찌어찌 수술로 겨우 출산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요 며느리가 입원을 하고 있던 그 시기에 돌아가신지 오래된 적의 시부자사가 끼어 있었는데 당시 주변 사람들이 집안에 우한이나 환자가 있으면 제사도 안 지낸다 지내지 마라 이렇게 만류를 했지만 저희 시댁 쪽은 아니다 그런 건 다 미신이다 그지같네 집안에 초상이 난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게 뭔 대수냐 게다가 집안의 큰 어른인 자기 시아버지 제사하고 지난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입원했다고 안 지낸다면 그건 예의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제사를 지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 며느리 태도입니다 이게 뭔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지가 알아서 안부 전화도 잘하고 또 자주 찾아오고 부침성이 참 좋았는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론 시댁 식구 대화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고 여튼 뭔가 되게 차갑고 엄청 싸늘해요 이런 경우에 정말로 시댁이 잘못을 한 겁니까? 이 일이 이렇게까지 서운할 만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전에는 어머니 혼자 계셔가지고 척척하실 거라며 자기 집과 방향이 다른데도 퇴근 후에 들러가지고 과일도 사들고 차 돌려가지고 오고 어머니랑 같이 식사도 하고 가고 그랬는데 저 일이 있은 후부터는 단 한 번도 퇴근 후에 들린 적 없고 왜 안 오냐고 물어보면 바빠서 그런다는데 여하튼 예전과 너무 달랐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우한 환자가 있을 때 제사 안 지내는 게 미신이라면서 그럼 제사 자체도 미신인 건 왜 몰라요? 왜 이건 모르는 겁니까? 네 됐으니 제사는 돌아가신 자기 조상에 대한 당연한 예우고 전통 아닙니까? 제사를 미신 같은 급으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댁을 대하는 게 달라진 거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만 말을 해봐요 2번 죽은 조상 귀신 불러다 식사 대접 해드리는 거 이게 미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 엄청 과학적인 겁니까? 3번 이상하네 당연한 예우고 전통이라며 여기서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도대체 며느리 눈치는 왜 봅니까? 따지고 보면 제사도 미신이고 아픈 사람 있을 때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미신인데 둘 다 믿기 나름일 뿐인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집안은 내가 아프든 말든 유산을 하든 말든 그냥 개 무시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반대로 네가 당했다면 기분 그지같지 않겠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며느리가 서운할 일인지 모르겠다 그럼 제사도 앞으로 며느리 목숨 아니라 생각하고 니들끼리만 지내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며느리가 남의 집안 씨를 얻어와가지고 임신한 줄 알겠네 그런만 봐도 소름끼치고 장남이가 뚝뚝 떨어져 자기들이 잘못한 걸 모르는 게 더 싫어 극혐이야 4번 쓴이님 그냥 이해를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쭉 지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당사자인 며느리가 싫고 서운하다는데 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묻고 있습니까? 본인이 서운하다잖아요 본인이 내가 안 돌아가요? 5번 이거는 제사가 아니고 퇴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조상님 말고 바로 쓴이 말이지 살아있는 목숨을 재물삼아 귀신 숭배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몽둥이 찜질로 테마를 해야 돼요 6번 그러네 맞네 제사는 미신이 아니라면서 우한이 있을 때 제사 지내는 건 미신이라고? 나 같아도 오만 정렘이 다 떨어져가지고 상정하기 싫을 것 같은데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제사 지내는 건 잘못되라고 고사 지내는 의미다 이런 걸 말 많이 하잖아 그런 걸 꼭 했어야 되냐고 아니 그냥 미신이고 뭐고 다 떠나서 지가 쓰러져 자빠져 있어도 제사 지내려고 했을까? 궁금하네 2번 미신이고 뭐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 소름끼치죠 귀신 믿고 제사 지내면서 아기한테 해가 되는 미신만 쏙 빼가지고 그것만 안 믿고? 헐 믿을 거면 다 믿든가 이거는 서운한 게 아니라 무섭고 상중하기 싫은 거예요 혐오 대댓글 장난하냐? 그냥 네가 훨씬 더 소름끼친다? 대댓글 2 얼씨고 이제는 뭐 잡기도 댓글을 다는구만 3번 3번 이건 뭐 아픈 며느리 걱정은 전혀 없고 이게 왜 변했을까? 이딴 이유만 궁금한 거네 미친 네가 직접 가서 물어봐 대댓글 결국 잘 나왔으니까 네 생각은 그냥 미신이다 이러면서 서운한 네가 이상한 거다 이런 논리를 펼쳐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우 그지 같은 것들 소름끼치기 그거 한 번 안 한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조심 좀 해주면 될걸 거기다 여기 와가지고 글까지 쓰는 거 어우 정말 인간도 아니다 싶어요 2번 뻔하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아파 누워있는 며느리보다 제사상을 빠짐없이 차리는 나 이게 더 중요했던 거야 솔직히 제사 그거 결국 다 자기 만족일 뿐이거든 게다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리는 제사를 도대체 평소 며느리를 뭘로 생각했기에 강행을 했던 건지 묻고 싶네 그냥 애 낳아주는 사람으로 보는 건가? 내가 더 물어보고 싶다고 뭐야? 4번 이게 뭐지? 주작 아닌가? 만약 쉬라라면 미친 거죠 머리에 꽃바트 첫 끼 들어간 거지 제사고 놔버리고 출산을 했으면 아이가 생겼고 그럼 바빠 죽겠는데 예전처럼 그게 정말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냐고 어?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 아무리 봐도 주작이야 드렸으니 아니 제가 무슨 작가도 아닌데 그럼 글솜씨가 어설프고 디테일하지 못한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또 저런 내용으로 주작할 만큼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5번 쓰니 시모는 아닌 것 같고 너 시누이지? 만약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아팠어도 지냈을 건지 니네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라 뭐라고 하는지 되게 궁금하네 6번 출사를 했다면 아기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벌이에 육아에 살림까지 숨쉬기도 벅찬데 거기서 시모 생각이 날까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러니까 시댁 사람들 시가 사람들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설령 전업이라 해도 병원 두 달 누워있다가 수술로 출산하고 얼마나 힘들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봐요? 7번 산 사람 그것도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보다 죽은 귀신이 더 우선인 집안에 뭔 정이 가겠어?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말아요 그냥 집안 가풍에 따라 시부모 살아있을 땐 나몰라라 하다가 나중에 뒤지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주 극진하게 제사 지내줄 테니까 걱정하지마 8번 환자가 있을 때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제사의 예법입니다 조상 귀신이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그 환자를 데려간다고 그런 의미야 제사의 기본 예법도 모르면서 꼬레 제사는 얼어주고 조상 대한다고 지내는 게 배속 애랑 산모는 죽어도 된다는 뜻인데 이걸 좋아할 며느리가 없지 있을 수가 없어 9번 신우야 시험에 인차 가지 말고 글 똑바로 써라 입장 바꿔가지고 니 시댁에서 이딴 일 했으면 넌 어땠겠냐 그냥 임신이면 말도 안 해요 다급하고 위태로워서 뱃속에 아가 품고 병원에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아니 니네 핏줄이잖아 그 새 생명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죽은 네가 아버지 추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 아니야 쓰니가 신우인지 시모인지 어떻게 알아 무당 납셨구만 그럼 무당도 아닌 주제에 제사는 왜 지는다고 깝치냐 추가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최대한 짧게 썼더니 댓글이 너무 이상하게 올라와서 추가합니다 시아버지 제사에 며느리한테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 유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측에서 산모랑 아기 둘 다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고 있음에도 며느리는 계속 하열을 했고 그런 만큼 아기도 건강하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우한이 있다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이랬는데도 시댁에서 그건 미신이다 시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냥 제사를 강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병원에 있던 며느리가 알게 됐고 산모랑 아기가 어지들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또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는데 강행을 한 거에 서운했고 마음의 상처가 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하튼 이 일 때문인지 몰라도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시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그지같이 변했는데 이게 며느리가 서울 할 만한 일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댓글 1번 이딴 걸 질문이라고 야 주변에서도 말리는 제사를 며느리 아닌 개무시 강행을 했는데 그게 좋게 보이겠냐고 생각 좀 해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먼젠데 오만정 안 떨어지겠어 2번 남의 자식이니까 며느리 걱정은 나중에도 없었겠지 게다가 이제 와가지고 시가 대접 전처럼 안 해준다고 이랄지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래 어차피 남이니까 서로 연 끊고 살면 되겠네 시댁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며느리 잡아먹는 왼수 3번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집도 제사를 잘 지내서 조상님이 내려주신 그 복으로 아들을 반품 받든지 아니면 평생 며느리랑 손주 얼굴 못 보겠네 4번 뭐래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니들이 병신이라니까 이건 서운할 게 아니라 이혼당할 일이라고 5번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 그지같은 신자들 2번 추가 2 그래요 저는 시댁 쪽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지내지 말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요 그래 썼잖아 주변 사람들 특히 집안 친척들이 이번만큼은 그냥 지내지 말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강행을 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이 써주신 의견들 잘 들었어요 댓글 1번 그래도 무사히 출산을 했으니 이정도로 넘어가는거지 만약 뭔가 아기한테 안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리고 그게 나라면 절대 가만안도 다 죽여버리지 2번 시댁 쪽 이지랄 시누이 맞구만 아니 며느리 아니는 아무 상관없이 제사 지내놓고 며느리 냉랭한건 도대체 왜 신경을 쓰는건지 모르겠네 어쩌라고 4번 와 선택적 미신 진짜 그지같네 5번 어? 아니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거 아뇨? 니들은 니들 마음대로 한거고 며느리도 마찬가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여? 하... 하... 이게 이게 할거면 하나만 해라 이거야 믿을거면 다 믿고 안 믿을거면 안 믿고 그래야 되는데 미신이고 먹을때라도 기분 괘지같죠 아파 누워있는데 그러면은 아무튼 그래요 힘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